라스알루카이마와 오만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다비타안씨 이제 우리 라스알루카이마 그리고 오만으로 가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아주 좋아요 왜 기분이 좋죠? 올라가니까 다비타안씨는? 내가 기분이 더 좋아요 샤아자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즈만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먹고 점심도 먹고 따로 점심도 먹고 이렇게 가게가 어색했어요 오케.. 천천히 가자 필리핀드 아프아파 포기 저기.. 포기 기사 기다려야지 뒤로 더 제쳐도 될 텐데 여기 잡은적 있어요? 몰라 없죠 뭐 아빠 여기 왔었어? 아빠 여기 왔었어? 아빠 여기 왔었어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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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이 바다의 바다의 바다에 서울드 농장을 닮았어요 워터 템퍼러처가 컨트롤 안됩니다 소재들아 보고 플러스 플러스 올라갔다 어 레스토랑 올 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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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고맙습니다 이곳에 출발과 나이 여기가 더 나아가 일개가 더 나아가 굿에 어디가 앉을 때 먼지가 어디 앉을지 정확히 아빠! 아빠! 아까 저기 갔다! 아까 저기! 이뻐 이제 이어가 아뢘 아뢘 아뢘